이 시대는 원투스리드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. 거기에 성적이 다 틀린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첫 번 세 개원은 감사 그리고 거기에는 저의 주제곡이 기념곡 주제곡을 대신 스노크고의 시기원에 실었습니다. 또한 CD2는 동백아가씨라는 우리의 정통 가요라고 하시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주셨던 그런 정통 가요로 묶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CD에 틀리면 너무나도 제가 신경을 제 노래보다도 더 신경 써서 들은 노래가 녹음한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. 여러 여겨오신 기자님들은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시련과 한을 갖고 살아왔습니다.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. 그 노래도 정말 나라에 있는 소름, 배고픔의 소름 이런 것을 그 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요의 원조인 그 노래들을 듣고 부르면서 위안의 성포로 오는 시대였습니다. 그 시대의 곡들, 그 고마운 곡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. 우리의 가요의 흐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.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녹음을 해놔서 영금이 벌려날 수 있기에 제가 심리를 기울여서 정말 많은 곡이 있지만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20곡을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CD, 노학교 3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부디 우리 후세의 이 곡들이 영원히 남겨서 아, 이 곡은 이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런 곡들이 있었구나. 우리의 가요의 원조가 부디 후세들한테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, 뭐 할 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슴 앞뒤입니다. 그래서 정통이, 이 곡들을 심리를 기울여서 이 CD 1, 2, 3 중에서 가장 심중히 생각한 곡들이 이 CD 3라는 신념을 합니다. 아,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요의 뿌리가 살아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사라든가 노랫말을, 이 가요는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좋은 가요가, 우리나라의 가요가 전달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며 전달력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곡이 가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슬픔은 슬픔을 전달해주고 또 기쁨은 기쁨을 전달해줄 수 있는 노래가 가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뭐 서구풍에 많이 몰려와서 이 가요가 파묻히는 것은 가사 전달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가슴이 아픈데 노래는 그냥 뭐 슬픈 표현 하나 없이 가슴 아프다는 그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발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없습니다. 이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렇기에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저의 CD는 가사를 정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